좋아요 구독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곡 종목이 이제 퍼스트택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산주들은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자 일단 현재 가격 3495원 여기서 한번 공략을 일단은 해볼 수 있겠고 이것도 거래가 실려있고 조정을 이렇게 받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얘도 모양을 만들 겁니다 모처럼 한일단조처럼 실적 부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한일단조도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일주일, 이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 있을 때에서 흔들흔들 했지만 갈 때가 되니까 거래지으면서 급등하고 급등시켰으면 갈 것이지 또 떨어지죠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을 물량을 털어놓고 급격화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개인들이 따라 붙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고점 놀이를 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여기 넘어가겠죠 이쪽을 얘도 바닥이다 보니까 여기를 넘어가고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갖듯이 퍼스텍도 지금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퍼스텍 둘 다 방산주인데 얘도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엘컴텍 퍼스텍하고 엘컴텍하고 또 비교를 하면 퍼스텍이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어제 양봉 나왔으니까 기준 양봉 생겼죠 천양봉이고 바닥 주고 엘컴텍도 제가 바닥에 때 사라 그랬지 지금 쫓아가라 그랬어요 지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2,000원 2,300원을 노리는 자리인 거죠 사는 건 언제? 여기로 내려올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1,350원이 사라 1,320원이 사라 여기로 내려오면 사라 내려오면 사라 그러니까 조종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 밑에 있을 때 사거나 그랬을 때에서 이런 시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텍도 똑같은 거예요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한일단조랑 엘컴텍이랑 퍼스텍이랑 움직이기 전에 모습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사놓는 거예요 사놓으면 못해도 3에서 5%는 나오겠죠 잘 가면 얘도 4,000원 돌파, 5,000원 돌파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거래가 실리면서 세력들이 엘컴텍처럼 저렇게 상한가 가듯이 땡겨올릴 때까지 기다리면 진짜 상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때? 시장이 빠져요 안 좋아요 떨어집니다 왜? 전쟁 이슈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전쟁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달리기 때문에 실적주입니다 실적은 앞으로의 3,000조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풍산 등등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저점에서 건져볼 만해서 오늘 퍼스텍 폐욕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